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영어토론 김태연입니다. 자 오늘은 16과를 할 차례입니다. 제목이 타픽이 동물실험이에요. 이 동물실험은 비윤리적이고 잔혹하다. 동물을 상대로 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실험을 하고 이렇게 고통을 주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라는 그런 비판이 있는 거고 비윤리적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불가피하다. 그래도 어떻게 새로운 약을 개발했다. 화장품을 개발했다. 이런 걸 사람한테도 임상실험은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전에 동물을 상대로 하는 것도 필요한 거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니까 양반으로 이렇게 찬반으로 나누어집니다. 오늘은 160종을 보시면 되고요. 자 볼게요. Did you read today's newspaper? 여기서 끊어드렸어요. Did you read today's newspaper? 항상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입에서 쉽거나 어렵거나 여러 가지 타픽으로 이야기가 길게 나오려면 소리를 일단 들은 걸 그대로 흉내내세요. Did you read today's newspaper? Did you read today's newspaper? 하시고 그 다음에는 I read an article 했을 거예요. I read an article 이런 기사를 읽었다 하거든요. Read라는 똑같은 철자에서 읽다 원형일 때는 혹은 읽는다 나는 보통 밤에 책을 많이 읽는다 자기 전에 그렇게 현저형이거나 이럴 때는 read지만 과거형일 때는 read죠. 발음이 바뀌죠. I read an article. I read an article. 그러니까 read가 되니까 신경 쓰시고요. 그 다음에 about chimpanzees인데 어떤 침팬지? rescued from a long series of medical experiments 이렇게. 오랜 30년이에요. 자그만치 30년이나 실험실에 붙잡혀 있다가 철장에 갇혀 있다가 이런 실험의 대상이 되다가 구조를 당한 그런 침팬지들에 대한 기사를 읽었다.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서 발음하실 때 rescued, rescued. 애 발음하시는 거 주의하시고 쭉 내려가다가 윤리적인가? 동물 실험이 윤리적인지 아닌지 이런 걸 생각을 해보게 됐다 할 때 animal testing is ethical. ethical. 이거는 애 발음이에요. ethical. 그 다음에 medical. medical. 여기도 애 발음 나는 거고. 이런 거 신경 쓰시고 쭉 내려가다가 저 아래에 determine 이런 말도 나와요. determine. 이것도 d. 똑같은 e에서 d. 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ter. or라는 소리가 나오고 이렇거든요. determine. determine. 가장 좋은 방법은 듣고 흉내내시는 거고 강세를 받으면 이라는 철자에서 에라는 소리가 나오고 이라는 철자가 강세를 못 받으면 이라고 발음돼요. 그런데 그 강세조차도 못 받으면 어가 되거나 으가 되거나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before, before 이렇게 할 때 before라고도 하지만 before, before 그러면 뭐라고 들리죠? 이러기도 하고 before, before 해서 그 모음이 사라지기도 한다. 이겁니다. 자, 오늘은 연습하실 때 e라는 철자에서 e 소리가 나나 e 소리가 나나 이거를 잘 듣고 그대로 흉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입에서 영어가 길게 길게 오늘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대한민국 대표 영어 토론이었고요. 네이버 랭문 카페 가셔서 여러분들의 어휘력과 문법 테스트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김태은이었습니다.